인천시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인천유치를 본격화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COP28 인천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번 서명은 COP28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COP28 유치에 대한 인천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은 지난 23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천시 홈페이지 등에서 오프라인은 인천시청과 각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서명부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